그만해. 귀신같아. 너 피아노 치니? 언니도 피아노 치던 여자야. 아직 생애 아니라 기생충이지. 봐봐! 기생충은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. 아직 이상한 장인과 너 혼자서 다쳤어요? 머리가 가려왔어요. 네가 또 얼른 가. 가서 돈 빨리 벌어와. 참 당당하단 말이야. 그냥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봐. 하지마. 체할 것 같아. 어디가? 돈 벌러 가야지. 보증성.